3월 학평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잘 듣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결국 우리가 목표를 하는 건 뭐지? 수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3월 학평을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시험 난이도를 본다면 해설 강의에서는 그냥 약간 그냥 막 어렵진 않다 그래서 1컷이 한 45점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1컷이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38점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난이도가 최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가 라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? 이 정도 난이도는 중상급이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수능시험이면 1컷은 46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게 낮은 정답이 나왔냐 이런 걸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뭐 이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물화생지의 정답률의 1컷을 보면 3월 학평이 항상 낮아요 좀 그 이유는 3월 모평에는 뭐가 없어 2과목을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1, 2 선택자인 경우에는 내가 공부하지 않은 한 과목을 본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원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 화학원을 본 친구들이 꽤 있어요 걔네가 조금 다운시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도죠 그렇잖아요 이 3월 학평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방학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아직 자기 진도가 3단원 밖에 안 끝났어 그러면 4단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니까 대단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화환원이다 산화수라는 단어만 나오면 정답이 낮아지는 거예요 알겠나요? 그래서 1컷은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뭘 틀리냐가 중요합니다 알겠죠? 다음 보자 자 단원별 출제 문항은 이승문항이 고르게 출제가 됐고요 1단원 문제가 3번, 8번, 9번 이렇게 쫙쫙 써 있습니다 이거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요 여기서 본인이 틀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나요? 내가 만약에 시간 공부 늦게 시작해가지고 나는 2단원까지밖에 진도가 안 나간 거야 근데 이번 시험 분석을 까보니까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아 이거 2개 틀리고 다 맞았어 이 친구는 공부를 잘 해나가는 중이에요 점수는 택도 없겠지만 왜 여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잖아요? 자 또는 나는 3단원까지밖에 안 했네 4단원에서 거의 전멸했겠고 그잖아 나 여기 또 다 맞았냐 그러진 않죠 근데 여기서 한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 틀리고 나머지는 맞았다 그러면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러니까 점수 가지고 아 내가 지금 어이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알겠나요? 자 또는 4단원까지 다 했다 그런데 여기서 막 6개, 7개 틀렸다 약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? 그걸 한번 점검을 봐야 되는 거야 알겠나요? 그래서 자 이번 시험은 이렇게 골고루 축제가 됐고 항상 고르게 나와요 여기에 똥글뱅이 친 게 뭐냐면 여기 바로 이번 시험에서의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? 그래서 이 15번 문항 같은 것들은 좀 생소했죠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유형 약간 화학2 냄새가 강한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틀렸을 것 같고요 18번은 오히려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풀었을 것 같아요 아닌가? 선생님 이거 푸는 방법 가르쳐줬죠 자 그 다음에 17번 중화 난이도가 없었죠 20번이 가장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에 보기에는 오케이? 이건데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뭐 학생들마다 다 맞은 친구도 있고 어이없게 막 틀린 친구도 있는데요 자 공부를 정상적으로 좀 진도가 나갔다고 할 때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어 물론 시험엔 틀리면 틀려도 되는 문제는 없죠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틀리면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1번을 만약에 틀렸어요 1번이 뭔데? 기억 안 나죠? 그게 문제인 거예요 1번이 DNA 이중 나선 구조다? 2번에 틀렸어? 괜찮아요 거기서 실전 수능에 가서 그거 틀리는 거는 거의 없어요 알겠나요? 2번 틀렸네? 괜찮아요 왜? 디귿에서 실수했겠지 난 그게 보인단 말이야 1g당 원자수인데 자기 마음대로 1g당 탄소 원자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뭐냐면 자 8번을 틀렸다 이거는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분명히 1단원 공부할 때 가장 힘주어 설명하는 데가 여기잖아요 알겠나요? 1단원 공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데가 바로 여기야 원소 분석을 통한 실험식 구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연수했으니까 이게 어려웠어요? 그건 아니었거든요 난이도가 있었나? 없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 64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틀린다운로 봐 이게 문제라는 거야 알겠나요?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4월 학평 볼 때까지 방치하면 안 되죠 알겠니? 다음 두 번째 자 9번은 틀렸다? 역시 1단원이 약한 거예요 지금 막 진도만 확 치고 나가가지고 개념만 듣고 있는 거지 이게 뭐야? 분자식과 몰에 대한 기본 문항인데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3원자 분자니까 3 이하니까 자 AB냐? AB2냐? 이거 뭐 이 문제 아니야? AB냐? AB2냐? 아니면 A2B냐? 이거 셋 중에 고르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? 근데 여기서 아 절반이 되었다는 건 약간 충격이죠 알겠나? 음 다음에 11번 누차 얘기하죠 수원자 선 스펙처럼 5위 정답률이 한 80은 나올 것 같은데 60밖에 안 나온다는 건 알겠나요? 뭐야? 2단원이잖아 설마 여기 공부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? 아 기출 문제도 아직 풀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케이? 자 그 다음에 19번인데 34%짜리 킬러급입니다 하지만 아 이건 킬러가 아니에요 어 씨미나 전자배치할 때 외울 거 다 외워주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죠? 주기의 킬러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여러분이 틀렸는데 19번은 틀렸고 만약에 16번도 틀린 거야 그러면 2단원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냉정하게 알겠나요? 그러니까 이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건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우리가 달려가는 건 어디야?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위한 첫 관문인데 과연 겨울에 공부했던 내 방식이 내가 공부한 루틴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험이라요 알겠지? 그러니까 자기 수업을 봤을 때 아 선생님이 3월 학평 2위 학습법을 다시 찍어줄 건데요 자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면서 아 그냥 방침 안 되겠구나 그냥 열심이라는 단어로 모든 걸 때우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반드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알겠죠? 물론 지금까지 공부 겨울 방학 때 쫙 공부해가지고 많이 공부하면 뭐가 생겨요? 기대감이 생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죠?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점수가 만약에 안 좋다? 그러면 좌절할 수 있단 말이야 3월 학평은 좌절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1컷이 38이야 봐봐라 이렇게 있을 때 이 4개를 다 틀려도 1등급이에요 이해하고 있어요? 근데 왜 내 점수를 이렇게 나온 걸까? 그잖아요 그죠? 아 요거 4개 다 틀려도 괜찮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틀리면 안 되는 것 틀려도 있다는 게 문제고 그거를 맞춰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? 선생님이 조금 쓴소리를 하는 건데 총평에서는 총평이 지금 총평이고 3월 이후의 학습법 영상을 다시 찍을 때는 더 냉정하게 내가 얘기해줄 건데 선생님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